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다 기억하고 싶어도 무서워 얼굴들도 상상해본 적 한 번도 없어?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허메오 왜 그래요? 누가 선자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지 않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의 shadow에 걸어야지 제가 밤낮으로 이래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안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절대 지 돌아보지마 한 번 봐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